하나님의 말씀은 호세하수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일터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를 시리즈로 쭉 살펴보다가 좀 대세김질하고 복습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쭉 살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어서 다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에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제가 쓴 십자가복음 책에 보면 첫 번째 책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존재를 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보판을 쓰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둘 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했고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또 게시하신다 혹은 만나주신다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잇, 바울 등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세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잡으시고 통치하시며 앞서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시면서 앞서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심각한 게 뭐냐면요 원래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관하심에 통치하시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경우가 너무너무 드뭅니다 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다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다음 세대에 심각합니다 이거 돌이켜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리 없습니다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단절되어 있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는 너무너무 많고 청년분은 더 없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주일학교가 있을 텐데 청년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 늦게 하고 아이 조금 낳고 그럼 주일학교는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주일학교 더 없으면 청년분은 더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른 세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져서 그나마 교회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영원히 살 건 아닐 거거든요 절대 인기도 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리 없습니다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10년 후만 되더라도요 2030년 불과 8년 남았는데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다른 차원 될 겁니다 다 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교회, 교단, 기독교 방송 얘기 안 한 데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기독교 TV에 한 유명한 TV 임원 한 분과 또 직원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처럼 얘기 나누는 중에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걸 다 아니까 얼마 전에 그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 위한 어떤 행사를 교계 전체에 이렇게 같이 많은 교회들에 협력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냥 행사로 끝난 거죠 옛날에 돌아간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 가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질적으로 앞서 가셔야 되고 그 앞서 가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알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앞서 가야 할 줄 아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건 개인이건 말로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등등 이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들 삶 속에 교회 삶 속에 통치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며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드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말만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만이 있고요 별 아무런 쓸모없는 왜 그러느냐? 주님은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주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진 모세와 다이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보이시면서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죠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를 통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친밀한 교제와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역시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신약의 교회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어느 복음소보다도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셨고 이 두 가지 요소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삶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복음소보다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신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삼일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전혀 아니고 그건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실필적으로 풍성하게 넘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요한복음 15장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살펴가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성경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만 하더라도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온 건 올리지 않았고요 여러분 쉬운 내용들이라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첫째, 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우리 종교적인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첫 번째 우선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태어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하수 6장 6절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볼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이렇게 띄워줄 거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인혜는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오르 헷세드라는 단어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극률이 같이 갑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극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인혜라고 번역된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웃을 향한 극률을 의미한다고 지금 번역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오 렉시컨 사전 중에 BDB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오 사전도 호세야 6장 6절의 단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3회상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연관시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극률이 분리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러한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두 구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설명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같이 찾아보십시오 두 번 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채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11조는 이처럼 철저하게 잘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호세하서 6장 6절에 대해서 6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하서 6장 6절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 그러면서 호세하서 6장 6절에 나온 내용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세하서 6장 6절에 나오는 인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구절에서 한 번은 이웃서양하는 극률로 이해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경우에도 호세하서 6장 6절에 나오는 인해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극률과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 뭡니까? 여기에 번제와 제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봐라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랬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면 호세야 6장 6절보다 더 후대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히 계셔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실 호세야 6장 6절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건 여주복 목사님 말씀이죠 잘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저 개인적인 해석이라면 여러분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눈에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예요?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봉 9장에 나오고요 다른 한 번은 마태봉 12장에 나옵니다 둘 다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먼저 마태봉 9장 보시죠 1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마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금 어떤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호세 6장 6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봉 12장 1절 이하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두 경우 다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12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명력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일을 세분화해서 그 당시에 전통에 의하면 이런 일도 추수에 해당하는 일로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안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을 비벼서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전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통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성경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제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도 어느 구절을 인용합니까? 오세야 6장 6절 그럼 이 두 구절 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 당시 종교적인 의식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할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종교적인 의식들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진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유소가 무엇인지 몰라 너희는 그걸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인용하신 구절이 오세야 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호세야 6장 6절이 예수님은 호세야 6장 6절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구절로 그리고 그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요즘 목사의 단순한 해석이라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혼돈이 심각합니다 혼돈이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징표이고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징표이고 수단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표이고 수단이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에 명하신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징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결혼반지 이해를 잘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반지 그것은 결혼의 징표고 사랑의 징표잖아요 그렇죠? 결혼반지가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반지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20대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박나가지고 100억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기념으로 자기는 차를 바꾸면서 3억 원을 들어 포르쉐를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결혼반지를 위해 동대문 시장과 1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우리 포도나무교에 청년들도 있는 여자 청년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반지 보고 결혼합니까? 반지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적인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징표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스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만 하더라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나머지 유기는 그러면 우리의 날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일주일 중에 안식일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날을 주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미남 침례교단에서 나온 침례교 신앙과 고백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소위탁물이라는 이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인데 오늘날 치면 예수님이 안식일 완성자시고 예수님이 부하는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부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이고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날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 사역의 중요성도 있고 선교적 교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특별히 교회로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일상의 삶을 쉬어 안식하는 것은 모든 날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핵심적인 징표입니다 핵심적인 징표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신 의식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들어갔고 예수님도 이것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기 소득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신학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심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직의 삶도 명확하고요 달란트의 비율 등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값으로 사심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1조는 그 삶의 핵심적인 징표입니다 모르셨나요? 11조만 드리면 종교적인 의무 한 게 아닙니다 다 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징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때로는 금식, 성경연구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알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들인데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식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 때로는 금식, 성경연구, 묵상 이러한 것이 없이 주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는 교회도 화요 모임까지 더해서 마련하고 있고 교구별로 또 새벽 예배를 줌으로 같이 가정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가지고 있고 저녁 8시에는 찬양팀들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걸 또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여기 나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대별로 그 외에 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한 게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안 알아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을 위한 중요한 수단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되 헌금을 통해 동참하고 기도를 통해 동참하고 구제를 통해 동참하고 금식을 통해 동참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수단들입니다 의식들인데요 그래서 마태문 6장에 보면 의의 행시를 말하면서 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세마포를 입고 설 텐데 주님 앞에 그때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징표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전에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는 구절이 말라키서 1장입니다 말라키서 1장 6절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인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이게 제가 지금 읽는 게 아마 개혁 한글 같아요 개혁 개정인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복사하다 보니까 개혁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주인 내지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라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라모를 사용하셨어요 그 아라모로 아바라는 말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내가 너의 아버지일지인데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느냐 아니요 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고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부르라고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야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남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낳으신 분 뿐만 아니라 애국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신의 사도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그 당시에 주인과 종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주인, 메스터 혹은 주님, 로르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양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 내지는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런데 너희 속에 나를 경애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애하는 걸 말합니다 경애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하는 거다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분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해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성교구절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라 8절 만군의 여우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시설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병든 것, 전운 것,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호세야 6장 6절에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았으면 지금 말락시도 훨씬 그 후대인데 이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지내도 그냥 가만히 두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들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우리에게 올바로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갖고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소가 갑자기 거품을 품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팔 수가 없죠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받아주겠느냐 그랬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총독에게 갖다 줬다가 총독이 아침에 거품 품고 죽은 소의 살이라 고기라는 걸 안다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데려다가 그 고기를 얼굴에 던지면서 너 나를 지금 무시하냐?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예배당이 이렇게 바깥이 막 벽 그러니까 타일같은 게 떨어지고 막 수선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꽤 되는 성도들이고요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아 저 압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기본적으로 압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예배당은 피로를 위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 있고 예배를 위해 있고 교육을 위해 있고 교제를 위해 있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자기 집이 그랬더라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아파트 새로 사서 멀쩡한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 한다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에 타일이 벗겨져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는데 제가 주벌을 두고 풍통이 터진 게 건축헌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아깝지 않겠으면서 하나 앞에 드리는 헌금은 500만 원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말락기 시대입니다 오늘날이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와 수단이며 따라서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2사에서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말락기 1장과 2사의 1장을 같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러분 자세히 주의있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지어다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복사해서 붙이다가 뒤쪽에 갔어야 제가 개혁 한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개혁 한글일 겁니다 뒤에는 개혁 개정을 바꿨는데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크게 다를 바 없을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숯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본문에 한 읽은 구절 보십시오 이사회시대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회시대의 예배와 신앙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한 심지어 1장 4절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1장에 좀 올라가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피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와를 버리며 여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오리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다 여기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사실 성경 전체에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락스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받고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는 버렸고요 지금도 하나는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절을 읽었을 때 예배를 보시면 얼마나 그 예배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했다 그 시대의 예배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이 날까요? 상상조차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사회 시대처럼 신앙과 예배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살펴봐야겠죠 제 말은 설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가 잘못된 건 아는데 성경이 써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바리세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세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암성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으로 흩어져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바리세인들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시도에서 생겨진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선지서들은 매우 잘 알았을 겁니다 모세 일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사회사를 잘 알았을 거예요 이사회사 일정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많이 암성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구절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지금 읽은 것처럼 바리세인들은 이사회사 일정할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시름 시대에는 이사회사가 성경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은 이사회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리세인들은 이사회시대 이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토록 타락했고 그들의 예배가 그토록 타락했다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예배가 이사회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상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시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시름은 반복적으로 바리세인들에게 이사회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회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시름 시대의 바리세인들이나 이사회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군 13장 14절 이사회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저희는 바리세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라 하였느니라 15장 7절 15장 7절 이하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혹은 예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르셔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에서 1장 4절 이사야에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이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에 바르셔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바르셔인들은 그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암성하고 목사하고 설교하면서도 이게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모습인 것은 잘 알았는데 성격이 써 있으니까 이게 자기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건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는 버렸다 너희의 예배가 이토록 타락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그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똑같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까 마태국 13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이해되지 않거들랑 여러분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말씀을 정확히 자세히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이사실장 거기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그들이 안식일 월삭 월삭은 율법에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고 그게 월삭 예배입니다 월삭 모든 대회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킨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그 당시 율법 구약 성경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거기 보시면 숯송아지, 순냥, 순념소, 어린양을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짐승들이 성경에 드리라고 규정된 짐승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율법대로 더 나아가 그들은 살긴 짐승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시대가 비슷한 시대인데요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Choice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Choice라는 말은 커피도 Choice가 있고 그런데 영어로 상품이 뜻입니다 때로는 최상품 그래서 포도주 중에 최상품의 포도주는 Choice Wine이라고 그러고요 소고기 중에 최상품의 소고기는 Choice Meat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희생 재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Choice Offer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좋은 살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수히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병든 것, 저는 것, 눈 먼 것 드렸습니다 이사회 시대는 어떻게 드렸냐면 가장 좋고 살찐 최상품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사회 시대가 말락 시대 사람들이 하는 걸 보았더라면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만 보았더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 타락한 것들 저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것이 타락한 예배인 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예배는 어떻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가장 좋은 최상품의 성경에 말한 재물들을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 드리는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시는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걸 보시랍니다 당연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들의 신앙이 매우 좋으며 그리고 자기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다 소동인 백성 고문화의 백성이다 너희 예배가 이토록 타락했다라고 말하니까 이사회 선진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눈이 멀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사회 선진을 터부로 켜 죽이잖아요 거짓 선지라고 생각해서 죽을 켜겠죠 마태우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단장했다고 했어요 거기 이사회도 포함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사회가 참던 선지자라고 인정했죠 왜냐하면 역사가 이사회가 오른 선지장을 증명했고 그래서 이사회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졌고 바리새인 시대에는 이사회사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에 비석을 쌓고 이사회를 위해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조상의 그 자손을 스스로 증명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요? 똑같은 상태 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시니까 그들이 타락한 건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지 전혀 모르니까 저들이 타락한 걸 알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절귀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전통적인 규례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암송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이 좋고 자기들의 예배는 상달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이사하시던 이들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인 거죠 일단 보면 어떻게 똑같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가 문제냐는 거죠 왜 이 성경대로 드리는 이 엄청난 종교적인 의식들 이거 다 중요하다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어요 바리세인도 그랬고 이사하시대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어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호세하 4장 1절을 보면 알아요 이사하와 호세하 시대는 같은 시대거든요 4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물론 호세하는 북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섬겼고요 이사하는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섬겼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럼 4장 1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작은 두 번째인데 제가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의 본인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인해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의 안식도 없다 보세요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삶에서는 철저하게 떠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2사에서 1장 3절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를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그 임자를 알고 나아기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선은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사하시다가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지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알지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건데요 종교적인 의식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핵심은 재사와 번제가 아니야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핵심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너희가 사는 것이야 나 행하심으로 동력자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너희가 사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 너희 삶 속에 내 생명과 열매가 너희 삶 속에 넘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에 철저히 떠나 있는 거죠 그걸 두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예레미야 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러분 참고로 예레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반복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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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 그렇게 눈물 오소인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냐므로 나라가 망한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말적인 상황 그 예레미야 시대를 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보세요 성경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이제 개혁 성경이 약간 다르게 돼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개정 성경도 이게 좀 명확하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하도 많이 설교해서 외웠는데 NIV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다른 희생들에다가 복수입니다 번제들도 더하라 이걸 보면 많은 희생제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eat the meat yourselves 고기는 너희 스스로 먹어라 이 말 하느냐 안 받으시는 거죠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내가 너희 열저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아주 잘 이해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대요 명령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추레기 보셨어요? 레이기 보셨어요? 민숙이 보셨어요? 특별히 레이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희생, 번제이란 의식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뜩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 안 하셨대요 이 말은 요즘 정치인들처럼 실컷 말해놓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랄백성도 애국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핵심적인 명령 주된 명령이 희생과 죄사가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번제와 희생과 같은 의식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군인들 대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군성교 우리 코로나 전에 많이 직접 나가서 할 때 이해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루는 사단장님이 병사들의 애국심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애국과를 사대까지 외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소대까지 난리예요 그래서 어떤 대대나 거기서는 대대 주체로 경연대회도 하고요 사대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면 상을 주고 포상휴가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한 번은 사단장님이 부대를 방문했는데 지금 애국과를 사대까지 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다는 난리를 비우고 있어요 그런데 애국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장님 눈이 뒤집히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언제 애국과 사대까지 외우라고 그러더냐? 그러겠죠? 그러면 그러겠죠? 중간 간부들은 어느 자기가 애국과 사대까지 외우라고 그래놓고선 그런데 사단장 얘기는 애국과 사대까지 외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애국심을 고치시키기 위한 건데 애국심은 관심도 없이 애국과 사대까지 외우더만 관심이 있고 분주하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이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내가 애국에서 건져낼 때 번제와 희생의 죄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잔뜩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명령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럼 뭐가 본질인데요? 그 다음 자리에 바로 나와요 바로 다음 자리에 내가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구절?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세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신명기는 두 번째 일법이고 신명기 전체에서 모든 걸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똑같은 것을 말해요 명확해요 신명기 30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신명기 30장 지난주 살펴보면 구절을 말하더라도요 여주복 목사가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말하면 제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이 성경이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쪽 읽어보시면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삶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펴본 대로요 종교적인 의식이 많았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시바와 원방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지는 남예멘인데요 주로 산길이고요 비행기로 가도 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나온 특별한 향품을 사서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온 상품이라면 얼마나 값비싸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안 바르셨죠 본인들은 안 바른지 모르죠 안 바르니까 알면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드릴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의식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련으로 공산화된 게 그 당시 러시아 종교에 의식이 적어서 나라가 망하고 공산화된 거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말씀하신 그 신앙의 본질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향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이걸 올바로 알아야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올바로 보아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게 왜 임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해결책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계에 보면 명백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십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설령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판단하시냐는 거죠 왜 그렇게 판단하시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십니다 인간은 한 명도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십니다 아까 신명기 30장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게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건져낼 때 번절한 해색에서 말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바로 이거 명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번절한 해색을 안중해하다는 게 아니고 말씀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잔뜩 하셨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명령이 그 의식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는 길인 제가 신랑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지금 요약한 이 삶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삶에서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상관없이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보세요 6장에 제가 아주 쉽게 한다고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따라오는 게 어렵다면 아까 말한 설교를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 못해서 못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신앙이 왜곡돼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왕쪽에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보십시오 6장 19절 20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시바에서 유한과 뭔가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면 어찌하미냐 이 구절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랬는데요 개혁한 글에 이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호세와 4장 6절입니다 이사회 시대 호세와 같은 시대잖아요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신다 또 하나님 버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당연히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하되 이걸 커브로 비유한다면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 우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하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말 대신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구절만 보아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다음 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항상 그래요 바리세인들은 똑같았어요 바리세인도 바리세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을까요?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율법을 잊었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암성하고 묵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인데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예요? 요한 5장 45절, 46절, 47절이에요 바리세인들이 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NIB 성경에는 이 구절을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모세, 율법 위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부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에 기록하였으므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 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율법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하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야, 저들이 율법으로 안 믿었구나 아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으면 자기들의 소망을 그 위에 두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목상하는 걸 자기의 직업으로 삼았겠어요? 그럼 이 말은 뭔데요? 교리적으로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으로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해간 것을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심판 말할 거 믿으십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으로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렇게 안 살 거라고요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도 안 믿는다고 말할 때 그들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율법을 안 믿었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여긴다고 자부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으로는 전혀 안 믿었어요 삶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달달 외울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버린다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좋은 예가 엘리의 예입니다 좋은 예가 자 여기 보십시오 3회 1상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 타락한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자기들이 뺏어다가 자기들이 먼저 배를 채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시종들은 여인들과 가늠하는 이런 죄악을 범한 거죠 아들들이 근데 여기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온라로 말하면 신학교 교육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신앙의 본질에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버리고 있는 거죠 제사를 짓밟고 있는 거죠 이때가 자 그럼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2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다음 쪽에 볼 텐데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아까 보았죠 하나님 버린다는 말과 뭐가 똑같았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기도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아들들 보십시오 그런데 아들들보다 엘리를 보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보세요 엘리는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줄이면 잘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갑니다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안 불러오는데 너 가자 또 와 잘라오면 또 부르십니다 또 부른 줄 알고 갑니다 이렇게 세 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갔을 때 엘리가 눈치챕니다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거든 종이 드싸우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선지라도 놀라고 세우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음성을 듣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입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이걸 보면 과거는 과거에 자기도 그렇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계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엘리를 통해 두 번이나 역사하셨습니다 원래 한나가 기도할 때 누구의 축복받고 태어난 겁니까 사무엘이? 그냥 소리도 내치 못하고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시였더니 엘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인이 되냐? 수치했으면 되냐? 그러니까 실제한 게 아니고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엘리가 축복해 줬거든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성원한 게 하나님께 드렸고 매년 와서 돌을 보는데 그걸 엘리가 보고 또 불쌍히 여겨 다시 축복했더니 여섯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 이후로 엘리를 통해 역사했죠 뿐만 아니라 엘리의 종교심이 뛰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에서까지 전쟁에 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계를 내어주세요 언약계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의 사정이 내어줘요 언약계를 근데 내어주고 난 다음에 언약계 잘못될까봐 길가에서 안절부절하고 앉아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러다가 소문이 막 웅성웅성한 소문이 들리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3만 명 이상이 죽고 엘리의 두 왈도 죽었다고 와서 얘기합니다 견뎠습니다 근데 언약계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바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불어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약계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크다면 종교심으로서 어떻습니까 정말 뛰어납니다 바리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글을 통해 성계에 기록된 거면 두 번이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심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 엘리가 꾸짖었습니까? 안 꾸짖었습니까? 맡은 사람들은 안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시죠 3회상 2장 22절부터 봅니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정두니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꾸지셨어요 안 꾸지셨어요? 꾸지셨어요 자녀들이 안 들어서 그렇지 꾸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기록된 것만 해도 역사하셨습니다 종교심이 어떻게 보면 타의 추정을 불어하는 것이고 뛰어났습니다 자녀들을 꾸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 둡니까? 멸시하는 자에 둡니까? 아까 엘리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 둡니까? 멸시하는 자에 둡니까? 멸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도 아까 말한 표면적으로 읽으면요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고 생각해요 쏙 써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존중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뛰어났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엘리를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에 둬요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누가 그 기준에 이르겠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또 그렇게 또 잘못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엘리는 이랬을지 몰라도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악행에 엘리도 동참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실래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심판하는 심판을 예고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세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복수를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이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 보시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너희 그럼 누구를 가리킵니까?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엘리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서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이건 누구에게 말합니까? 엘리잖아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너희들은 누구예요? 엘리와 아들들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아까 엘리가 꾸지셨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말로 꾸지셨을지 몰라도 안 든 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고 그 요리에서 먹을 때 엘리가 같이 먹어볼 수 있어요 삶은 하나의 법을 멸시한 거죠 행동은 하나의 법을 멸시한 거예요 사실 엘리가 철저히 눈물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육신의 눈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을 때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원약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전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멀어지네 하나님 버린 상태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원약계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그건데 그걸 엘리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원약계를 내어준 거죠 내어준 다음에 원약계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철저하게 멀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살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눈먼 그러면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짓밟고 있는 상태에 동참하는 그 상태거든요 엘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더라면요 나이가 많아서 98세인가 그랬으니까 많아서 아들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리다가 아들들이 밀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실에서 이렇게 신음신음 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요 교리적은 뛰어날지 몰라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야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전 시대가 잘못된 걸 다 합니다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전혀 못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라기 시대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며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버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가 어땠어요?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 1장 10절 죄송합니다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누가 제발 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이 헛된 예배를 내게 다시는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 당시 예배를 두고 병든 것, 전운 것, 눈먼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신앙의 본지에 떠난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그걸 좀 이해해요 왜? 저런 걸 못 드리게 돼 있는데 근데 아까 이사연시대 예배 보셨습니까? 겉모습은 완전히 100% 다른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1절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13절 헛된 재물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여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말락시대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입니다 견디지 못하지만 겉모습은 완전히 다른데 예배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겉모습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요즘 주일날 교회할 때 좋은 양복 입고 점잖게 앉아서 정성을 다 예배드리라 이런 것만 알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전혀 아닌데 이사회시대와 말락시 시대는 완전히 겉모습은 반대인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하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그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치가 하고요 그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하신 의식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 징표이며 동시에 수단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는 버린 겁니다 그러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라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살만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이라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버리고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자기 목적 성취한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만 하더라도 자기 목적 성취해 줄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소위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법 자체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시대가 그랬듯이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상황에서 왜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느냐 이거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으로 잘못 전락해 버리고 그거라도 해야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세상에 잘 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성취된 것이니까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견디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거 원했냐 내가 부담스럽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핵심적인 일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남는데 의식조차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보도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할지 어떻게 돌이켜 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본질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럼 무슨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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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